안녕하세요. 이와선입니다. 코리아 팬데믹을 거쳐서 지금까지 캠핑이 굉장히 중요한 힐링 취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너와 에티켓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스노우라인과 함께 에티켓 캠페인 한번 함께 해볼게요. 에티켓 첫 번째, 작은 글씨도 다시 보기. 캠핑은 난방을 위해서나 조리를 위해서나 화기를 참 많이 다루잖아요. 텐트 안에서 조리나 난방할 때 또 이용하는 불이 일산화탄소 중독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불을 쓸 때는 항상 편기를 잘 시키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캠핑에서 불멍도 많이 하잖아요. 불멍하고 나물, 재.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게 깔 수 있을까요? 아예 양동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나무재를 여기에 담그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불씨도 다시 큰 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담그자고요. 에티켓 두 번째, 소음을 잘 관리하자. 캠핑하면 옆에 다른 텐트 족두들도 있잖아요. 함께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영역으로 짐을 널어놓는다는지 너무 큰 소리로 음악을 듣던가 정말 나 혼자 텐션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옆에 텐트 친 분들에게 좀 민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이웃들을 캠핑하는 분들도 다 배려하는 캠핑 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의 밤은 그야말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베큐를 하는 시점부터 해가 지고 불멍하는 그 타이밍까지가 굉장히 캠핑에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캠핑장에서는 사실 에티켓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10시부터 11시 사이쯤에는 이제 볼륨을 다운 시켜야 돼요. 소리를 작게 내야 합니다. 에티켓 세 번째, 텐트 설치. 텐트는 사람들의 보행로를 막으면 안 돼요. 그리고 타프를 치는 경우에도 너무 영역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영역 안에서 최대한 캠핑을 즐기면서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캠페인, 쓰레기 문제입니다. 많은 캠핑장에서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짐을 쌀 때부터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을 싸시고 최소한의 쓰레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짐을 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주시고 분리수거 철저하게 해주세요. 나부터 꽤 괜찮은 캠퍼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캠핑 문화 다 같이 실천해보아요. 자기 Ryd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vous 미리 정보를 même contact care and check out ourkers.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고 싶으시면 언제 쓰고 싶어leş beide 있어요. 은하 Verm apartment Buyer 여러분 자기але 각각 superstition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분도 여러분 여러분 예. 여러분